신성 ST 주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시폭격기 주폭입니다 신성 ST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다 오늘도 마이너스 2% 마감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신성 델타테크가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신성 ST 또한 쭉 따라갈텐데 보시면 지금 우리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서 수급들이 오히려 들어와주지 않아서 주가가 내려와준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전을 한번 이루어주려면 어떤 부분이냐?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슈가 있어야 되죠 또는 신성 ST에서 신개발한다는 신소재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슈 다시 한번 다뤄볼 거고요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과 총평 나눠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 우리 주주 여러분들 좀 계실 겁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사시고 신성 ST까지 보유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신성 델타테크가 신성 ST를 흡수합병했기 때문에 근데 신성 그룹에서 어떤 모습들을 나와줬습니까? 주총에서 구자촌 회장이 입원진 구조조정을 합니다 어떤 모습? 구자촌 회장이 비상무 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차세대 배터리 이 부분을 완전히 완료하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 근데 신성 ST 우리가 봤을 때 차세대 이 배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이 차세대 배터리가 그만큼 주가를 올려줄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인지 먼저 우리가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배터리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은 좀 드렸겠지만 미 대선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미 대선 봤을 때 우리가 이 연말에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대선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간 상태겠죠 근데 트럼프 리스크는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AMD 철회,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만한 언급들 자 이런 부분이 결국엔 투자를 소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테슬라 쇼크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불안기입니다 불안기 자 이런 불안기 때 그 신성 ST가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이런 여러가지 변수 이런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주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뉴스들을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떠한 소식으로 공시 내용이나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신성 델타테크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몰입을 하고 있느냐 물론 컨터메니지 연구소가 중축으로 해서 움직이겠지만 중국 초전도체 특허 출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도 여기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신성 ST는 뒷전으로 밀려나니까 결국엔 이슈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수급들도 안 들어주니까 다 자연스럽게 주가 빠져버리죠 자 주가 회복 가능합니다 단 단 이슈가 있어야겠죠 자 근데 어느 정도 이슈였느냐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야 된다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이 거래량을 터뜨려줄 수 있는 뉴스 자 보시면 신성 ST 지난해 매출 1247억 최대 실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1247억이 순이익이 아니라 약 7% 올라간 수익입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적자예요 자 흑자로 변환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입을 떵떵거리면서 말을 했었던 차세대 배터리 부분에서 빠르게 이 주주를 좀 생각해서라도 호재성 뉴스를 터뜨려줬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위비된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신성 ST,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다시 한번 타점 잡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물론 고점이신 분들은 추매를 하셔야겠지만 이 낮은 구간대 가지신 분들도 밑에 조금 더 물량 우리가 물량을 조금 더 채워 넣음으로써 평단가를 낮추면서 우리 포지션을 재정비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나와주려면 이슈가 시간이 조금 더 걸려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 신성 ST 주주 여러분들 단톡방에서 말씀을 200번 넘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거기 계신 2차전지 관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직까진 이 수급들이 들어와 주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여러가지 분석 내용을 해서 시나리오를 그려봤지만 결국엔 주가 올려주려면 호재성 뉴스를 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기업에서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뉴스가 나와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시로 들어볼까요 HLB, HLB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왜 올라갔습니까 여러가지 구설수가 또 많았던 종목인데 자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 주주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여러가지를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언비어가 나왔을 때 홈페이지에 대해서 반박문을 내시고 형사적인 고발을 하겠다는 경고문구까지 붙여놨죠 자 만약에 신성그룹도 지금 초전도체 때문에 많이 어수선할텐데 자 이러한 부분들 만약에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좀 나왔었겠죠 여러가지 액션들이나 스탠스나 자 그런게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결국엔 주가 누가 만들어냈냐 개인이 만들어냈죠 자 결국엔 우리 나머지 이 주가가 떨어지는 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수급들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가지 희망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냐 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가지 자 일단 지금 AI 반도체 기반에서 이 AI 반도체 기반에서 지금 수급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쵸? 더군다나 반도체 사이클과 AI 그런 수급들까지 같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은 돌고 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반도체가 올라왔으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결국엔 로봇 쪽으로 가고 자 로봇에 뭐 여러가지 콘센트 꼬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상이 2차 전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신성은 예전부터 LG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자 LG에서도 이제 슬슬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신성 ST에서 2차 전지 4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언급을 마치고 개발까지 맞춘다면 충분한 독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대기업의 독점은 많은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LG에서 나오는 이 공시 뉴스가 한가지 있는데 자 이거 시그널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같이 뉴스 공개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신성 ST 정확한 타점 잡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수급을 올려줄 때 자 20% 못해도 30%까지는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교수님 포함 같이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신성 ST 멀고도 험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전도체 때문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반등 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우리 이 구간 이 구간 지금 지지 구간을 잡아놨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정해져 있는 거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둥고둥락하면서 이런 우리 위기 상황을 같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자 위에 보시면 010-64-11-8706이고요 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성이라고 두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도 카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료로 제가 안내를 지속적으로 드릴 건데 자 무료로 안내 받으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지루하시고 지금 멘탈이 나가 있을 수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멘탈이 나가 있을수록 저점일수록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우리가 그나마 수익을 마감하느냐 아니면 약 손실로 우리가 마감을 하느냐 여기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문자를 보내주셔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특히나 여기 고점 대비 들어가 계신 주주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위에 보신 번호 010-6411-8706으로 자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카톡방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두 글자만 우리 여러분들 계좌 바꾸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잡을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자 준비된 자만이 우리가 기회가 들어왔을 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 기회를 잡을 준비 자 그래서 위에 보신 번호 010-6411-8706에 자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한다는게 그러한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신성 ST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많이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앞으로 희망은 한가지 남았다 자 우리 그것만 기다리시면 되고 자 우리 여러분들 많이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